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보람찬 하루, 또 의미있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은 몇 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바로 도시군객시설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쭉 정의했고요 오늘은 우리 기본서 18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파트, 이 지구단위계획 파트에서도 매년 함재가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이 180쪽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한묶음이냐면 쭉 넘어가셔서 190, 바로 2페이지까지가 한묶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쫙 연결되어야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한번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예제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중요한 계획으로써 도시군관리기를 공부했죠 이 도시군관리로 도시하고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 이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 이 계획을 통해서 여섯 가지 내용을 이반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나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개시, 수, 도라고 하는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 그리고 정비사 매관한계 그 다음에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한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이렇게 우리가 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1번, 2번, 3번하고 6번을 공부했고요 4번,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2편에서 정비사업은 제3편 도시미 주강령 정비법에서 별도로 그 사업의 시행자체를 바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법들을 통해서 각각 여섯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때는 4번, 4번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5번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싹 종합정리를 하는 계획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5번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 이 파트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이 어느 지역, 도시가 됐든, 군 쪽이 됐든 이 도시가 됐든, 이때 도시는 군 앞에 도시가 나오면 도시군 할 때 도시가 나오면 5개 행정구역을 내팔한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사시, 특별해도시 거기서 만들면 도시갈리계 8도 되어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 관리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가라고 그랬죠 그래, 그러한 각각의 개별 도시 군에 있는 공간 중 특정에서 모 장소를 딱 찍어서 그 장소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예쁘게 판을 짜가지고 그 안에 바로 개발 정비를 한 다음에 보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관동 개선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 나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요 먼저 그 장소를 딱 찍습니다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딱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딱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딱 찍어요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이렇게 지정해서 딱 고시를 한다 그럴 때 계획주를 할까요? 무계획주를 할까요? 계획주를 하겠죠 무슨 계획을 할까요? 이미 했죠 도시군자로 결정해서 한다라고 도시군자로 결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땅이 여기 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자로 결정해서 딱 고시했다 그러면 이 장소 뭐 하자는 겁니까?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비를 해서 판을 짜자 이거 아닙니까? 이러게 될 때 이 장소에 편입되어 있는 땅 가지고 계신들이 이게 딱 지정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인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다음에 보다 계획적으로 이 장소를 개발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갈 때 막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장소를 지정했던 자들이 야 이 안에서는 당분간 바로 개발인 허가 받아갈 수 없어 라고 개발인 허가를 제한해버릴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개발인 허가를 제한해버린다 그 말은 여기서는 허가 안 내리겠다 이겁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미라면 이렇게 딱 해놓고 일단 1회 하나여 3년 동안 허가 받아갈 수 없다 아참이면 1회 더 2년 연장해서 야 이 장소에서 최장 5년 동안 허가 받아갈 수 없다 라고 딱 묶어넣고요 바로 이 장소를 증했던 자 이 장소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자는요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도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청장 이네들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고시하고 나서 바로 늦어도 3년이네요 이 장소 이렇게 개발 또는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상세하고도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짭니다 짠다 그걸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다 결정고시예요 이렇게 그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짜게 될 때는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이 지정고시된 장소에 따면 짠다 이 장소가 아니면 지구단위를 만들 일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짜는데 이때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해두고 어떠한 내용은 포함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에 이 계획을 짤 때 꼭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내용이 있는데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권으로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포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걸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포함 내용이라고 합시다 임의 뜻을 알죠? 마음대로 임, 마음대로 의자거든 마음이 두 번 나오죠 마음대로 임, 마음대로 의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이거예요 그래 이 계획을 짜는 자가 포함하고 싶으면 포함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필이 뭐예요? 반드시죠? 이것은 반드시 집어서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두어야겠죠? 그리고 포함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때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시키냐 바로 이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지금 보다 계획적으로 상세하게 딱 판을 짜서 개발 조성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려고 그래 이 장소가 모양새게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기반설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설을 하고 도로 이런 것들을 기반설을 하는데 이 기반설을 어디다 집어들 것이냐라는 배치 문제 규모는 몇 차선으로 할 것이냐라는 규모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이 판을 제대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판이 제대로 안 짜지면 이거 하나만 하죠 그리고 또 기반설은요 고흥원이면 고흥환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광장 여기다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설을 하는데 이거 반드시 이 지구단을 만들 때 필수로 집어대야 되는 거예요 기반설 배치의 규모 필수역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 장소 판을 제대로 짜려면 잘 봐보세요 여기 각각의 블럭마다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에 야 여기는 아파트만 건축해라 여기는 바로 의료수인 병원만 집어넣어라 여기는 교육세린 여러가지 처, 중고 이런 것만 넣어라 얘는 공공청사만 들어가라 이렇게 판을 딱딱 짜줬는데 이걸 바로 건축으로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겠죠 건축으로 용도도 그 다음에 바로 규모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건폐 용도를 초기하죠 높이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필수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건축물은 바로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종률, 높이의 최고한도 체제한들 필수로 포함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필요한 상은 또 추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건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딱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무슨 계획으로요? 도시쿵가루 그리고 나서 아까 몇 년에 지구단위 짜서 결정고시해야 되냐? 3년이네 이때 지구단위 글자 할 때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결정고시 이때 결정고시할 때 역시 무슨 계획으로 하느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도 도시쿵가루 결정해요 도시쿵가루는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구속적 계획이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딱 결정고시하면 이 고시된 이 지구단위 내용은 이 안에서는 법이 된다 이렇게 하세요 법이 되니까 여기 있다 아파트만 건축이라고 딱 고시했다면 이 안에서는 아파트만 건축하는 것이고요 의뢰설만 건축이라고 하면 의뢰설만 지는 것이고 교육설만 넣어라 하면 교육설만 넣어라 하면 공공청사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딱 확정되면 이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맞는 건축건축, 건축용도 변경 이런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지 이 계획에서 고시학원 내용에 반하게 건축하였다 공장을 설치했다, 용도 변경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위반자가 되겠죠 이런 위반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매 차에서 음증을 가해하여 이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 주시고 몇 년이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범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지구단위를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 이걸 꼭 달달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국을 지정과 관련해서 변경했던 지정했던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지구단위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 국토교통부장의 시도사, 시장수가 직권으로 필요하면 지정하고 이 계획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군관리계 2반 할때기 말입니다 제한도 공부했죠 이 도시군관리계 2반 제한은 누가 할 수 있냐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때 이네들이 제한할 수 있는 건은 뭐가 있느냐 이 안에 있는 6가지 중 우리는 약적으로 기억나세요? 기, 지, 산, 대, 지 생각나죠? 이 4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가 나오잖아요 이 지구단위 계획국을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집 변경에 대해서 제한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을 하게 될 때 아파트 건설회사인 이해관계자가 바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제한서를 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국 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한서를 냈더니만 이반권자가 반영해서 이걸 딱 결정고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가 말입니다 바로 제한해가지고 이반 제한해가지고 이네들이 여기까지 딱 해줬어요 결정고시했단 말입니다 결정고시했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뭔가 사업이 있었으니까 아닙니까 아파트 건설사업이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결정을 고시해줬다면 이게 딱 그래 너네들이 원한 게 아파트라고 그 대신 기반선 좀 설치해서 기부채납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했었으면 이네들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몇 년에 진행해야 되냐 5년이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5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지구단위계 결정고시했던 지구단위계는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5년이 된 다음 날 자동적으로 실효되어서 살아진다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를 결정고시했었다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점국지를 달성하게 한 지구단위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해야 되냐 3년 이거하고 이거하고 헬가해서 안된다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해라 만약 결정고시가 있게 되면 이 구역은 이대국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다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어서 살아진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 입건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관계자가 입안 전해가지고 이 자들이 국장시도사 시장수가 그래 좋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했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이 있을 건데 몇 년에 들어가야 된다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다 타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결정했던 그 도시군가계획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걸 여기서 건축을 하고 그래야 된데요 이때 건축하는 친구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중이라고 가정해봐요 여기에 바로 의료수님 비용 같은 거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래 땅이 있었어요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일부가 도로부로 편입됐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로 설치할 때 보상받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씨가 줘가지고요 오 나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돈 안 받겠어요 그냥 도로부로 써버리세요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부체납을 하죠 이렇게 자기의 대지로를 공공설 용지인 도로부지 공공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도로, 공원, 수도, 철도 이런 것들 공공설이 많은데 아무튼 이것도 공공설이에요 이렇게 공공설 부지로 기부체납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 대지에다 허용되는 이 건축물 의료수님 병원에 질러 온다 그러면 고맙다 너도 받아가라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 건축할 때는 검필도 완화받을 수 있고요 용종률도 완화받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지역이 도시적이면 높이 제한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영종률, 검필 뿐만 아니라 그 총 10가지 규정법으로서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 검필의 경우는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용종률의 경우는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그리고 이 검필과 용종률의 경우는 그 장소가 도시적이든 도시적이 아닌 장소든 자기의 대지비를 기부체납하면 바로 완화해준대요 높이라고 하는 제한은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때고요 이것은 도시적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고 도시적의 안정은 완화받지 못합니다 이때 검필은 최대 얼마까지만 완화하시냐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 대비 150% 이내까지만 용률은 얼마까지냐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 대비 200% 이내까지 이 수치를 잘 받으시고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적일 때만 120%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세요 자 이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 기출한 발생을 이거 좀 생생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검필 얼마다고요? 150 용률 얼마다고요? 200 이 수치를 바꿔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지구단이 계획과 지적 목적이 지적 목적이 한옥마을을 조성하려고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한옥 알죠? 한옥이란 게 뭐냐면은 이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나무로 집어듭니다 나무 그리고 이 벽은요 흙하고 볕집을 섞어가지고 반죽에서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붕 기와집을 듭니다 이거 한옥의 정의인데요 이런 한옥 전통 우리 한옥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조성하자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해서 하면 여기는 이제 한옥만 들어가죠 한옥 한옥만 바로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 잘 삽여가지고 합니다 이런 한옥마을을 조성하자라고 지구단이 지적되면 지구단 만들 때 건축으로 용도를 한옥으로 확정해버리겠죠 그러면 한옥만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런 한옥마을이 조성되는 장소에 각각을 대지했다가요 야 너네들 각각을 대지했다 주차장 확보해라 주차장 주차장이 확보해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쇳덩어리인데요 한옥하고 조화가 안 맞죠 그리고 이게 한옥은 흙집이고 나무집인데 여러가지 집안의 흔들림을 일으켜줘서 한옥에 피해를 가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런 건축물, 콘크리트 된 건축물을 칠 때에는 대지안의 부속 건축물을, 부속 주차를 만들어야 돼요 부속 주차장 만들도록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야 지구단의 개국이 지정될 때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다면 이 지구단을 만들 때 야 각각의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다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주차장 설치 규정을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냐 1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이 수치를 가지고 3번 출제됐으니까 알아두십시오 100% 완화해 준다는 것은 주차장, 각각의 대지에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옥마을은 각각의 대지에 주차장이 없을 건데요 없을 건데요 그러면 어디다 주차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데 가서 보면 말이죠 마을 입구에다가 공용창을 만들었어요 공용주차장 공용창을 만들어서 여기다 여기다 주차하고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대지 안에는 주차장 설치 규정이 100%가 완화해 되니까 아예 안 만들게 되고요 또 이 장소를 지금 서울 인사동 거리다 서울 인사동 거리 보면 여러 골동풍 하겠고요 애국관광,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대지상으로 해서 야, 이 장소는 차 들어가지 못하다 맞자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주관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이 깨끗이 지저먹지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관으로 정해서 운영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구단이 깨끗이 정됐다면 여기 차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차량 금지 구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지구단이 깨끗이 정됐다면 역시 지구단이 만들 때 야, 각각 대지했다가는 주차장, 부설치장 만들 필요 없어 그래서 주차장법상 부설치장 설치기능을 역시 100%까지 완화 적용해서 각각 대지했다가 부설치장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는 거 100%다 이거 꼭 아세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구단에 맞게 그 건축하는 자들이 자기 대집을 공공설부지로 내놨다 그때는 알까? 바로 인센티브 제공하여서 건폐 용률 높이를 완화해준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 국토개법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으로 건축을 완화해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했던 건폐도 용률도 완화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다섯 가지 규정을 또 완화해줄 수 있어요 바로 대지안의 적용규정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 그 다음에 건축으로 높이자 일조동 확보량 건축으로 높이자 그리고 가로계획별 건축으로 높이자 이런 것들 공개공지 확보 이런 것들을 좀 완화 받을 수 있고요 주차장법상 부설치장 설치기능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구단의 계획국을 지정하게 될 때 말입니다 지정을 하게 될 때는요 아무 데다 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이게 전국토라 합시다 전국토는 말입니다 도시적하고 비도시로 나올 수 있거든요 도시적하고 도시적이 아닌 적 도시적이 아닌 적은 뜻 알죠 도시적 예흐지역 도시적 안쪽이 되고 도시적이 아닌 적 그러면 도시적 예흐지역이니까 바크죠 비도시적 이렇게 돼요 도시적 예흐지역 하면 예자가 바크 예자죠 도시적 내가 되고 여기는 예가 돼 도시적 예흐지역은 도시적이 아닌 적이다 비도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어디예요 바로 그 땅이 관리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농림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연환경 보존적을 내파하고 있는데 또 이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 분이 되는 걸 공부했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이러한 지구단의 계획국은 바로 주 목적이 개발하자, 정비하자 그것도 보다 계획지고 체계로 또 상세하게 개발하고 정비해서 예쁘게 만들자 그래서 그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미이익, 토지경론도 증시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단의 계획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여지가 있는 데다 지정하고요 그런데 지정할 때 도시적에 따도 당연히 지정할 수 있고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도시적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장소였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장소가 있고요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죠 지정장소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잘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도시적이 아닌 비도시였다는요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적입니다 이걸 좀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시적 안쪽에 어떠한 장소는 지정을 할 수 있는가 임의적인가 자 교재 이제 봅니다 18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의의는 지구단위계의 의의는 읽어보셔요 거기에서 이미 용어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도시군객 수립 대상위가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포인트 잡고 전부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구단위계 구역에서 임의적 지정 대상위가 있죠 국토교재부장은 시도사 시장소에다 밑줄 것이고 지정권자 이렇게 써요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일부였다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 줄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였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임의적 지정 대상위인데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1번부터 10번 해가지고 쭉 넘어가면 11번 12번까지 나와있죠 거기까지 딱 묶어져가지고 오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의적입니다 어디냐 1번 용도주고에다 줄 거 봐요 용도주고는 바로 9개의 생각 이렇게 써놔요 9개의 생각 9개 떠올라야 돼요 뭐가 있어요? 용도주고 하면 9개 경고 방방 보측의 특보 이걸 떠올려야 되죠 경관치고 고도주고 방하주고 방제주고 보호주고 취락주고 개발신기고 특정용도 제한치고 복합치고 이렇게 복합용도치고 이렇게 해서 9개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 이 9개가 있는데 그런데 취락지가 정돼있다 하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신기고가 정돼면 개발하려고 했으니까 그렇다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취락지가 정돼됐다 그러면 용도주고죠 이 용도주가 정돼됐다 하면 그것에다 전부 지구단격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고 일부만 지구단격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전부도 좋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읽어두셔 도시발구였다도 3번도 정비구였다 택지발주고 대지 조성사업주고 산업단지 좋은선답지 관광단지 관광도 읽어두시고 8번 주의 이 개발장구역은 그린벨트인데요 여기는 개발 못하게 막은 땅이죠 그래서 여기다 증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지해야 돼요 줄 거예요 해지했다 개발장구역에 해지되면 개발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지정할 수 있어요 역시 도시장구역에서 해제 시가화전소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해제했다 체크 그럴 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녹지적인 보존하지 않은 땅이죠 녹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유로 변경된 지역 변경했다 체크 그럴 때는 개발의 여지가 생기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통과해서 박스 안에 3번만 하나 보세요 3번만 그게 한번 처음에 나왔는데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1km 이내 지역에 있다가도 이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3개 지역 2개 하면 틀리게 했고 2km가 아니라 2km 여기다 지정하였나에다 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182페이지 보면 그 11번에 박스 안에 시의 범도시에 있다가도 지정할 수 있다 체크 2번에 11번에 2번 개발행 허가 제한책에 있다가도 지정할 수 있다 체크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적인 하나 있죠 지정을 해야 한다 이게 의무적인데요 어느 장소는 꼭 지정을 해야 하는가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갔어요 1번 이 정비구역에서 또 택지발주구에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정비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 등이 탄생되고 택지발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이 탄생돼요 탄생돼서 사용하기를 10년 지나면 급속도로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체계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 꼭 증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지구단입교를 칭하면 바로 아까 개발의 허가를 재납을 써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정택 10년 이거 암기 정비관에서 택지발주관에서 사업이 끝나는 10년이 신한정은 지정해야 한다 하나 정택 10년 두 번째 이 시가와 조종벽 공원 이걸 약자로 시공 동그라미 시공에서 해제됐다 풀렸다 이거죠 그쪽은 한번 해제되면 급속도로 개발로 해집니다 그런데 해제된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면 조그마한 도시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사하는 데 딱 좋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로 지정하고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이것과 암기 시공 해제 30만 그러나 개발 제한격 도시장 공격에서 해제되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시공에서 해제되면 30만이면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그 다음에 이제 녹지역이었던 땅 이 도시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녹지적 보존하자는 땅이었는데 이 녹지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개발하기 위해서 주거로 변경했다 상업비로 변경했다 공업비로 변경되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진 것이죠 이때 변경된 면적이 30만 정도 있으면 의무로 하고요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그래서 녹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자 그거 중요표하고요 3번에 도시역, 여호지역을 비도시라는데 여기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역, 여호지역을 지구단위격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놔요 지정까지 떠넘셔놓고 할 수 있다 밑에 있다 도시역, 여호지역을 지구단위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보세요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가로 1번 넘어가 봐요 가로 2번 바로 3번까지 한 묶음 딱 쳐요 이런 데다 지정을 할 수 있구나 이 세 가지를 쓰다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이에요 이 도시역, 여호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될 때요 1번 보세요 가로 1번 다시 가서 계획관리격에다 포인트 잡아요 이 계획관리격은 그나마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되냐 여기에다 아파트 10택을 건설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그래요 지구단위가 짜서 그때 그 면적이 원칙 30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요 바로 183페이지 박스 속에 3번에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관리으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 면적이 면적, 가업은 30만 이상이다 아파트 혜택 건설이 포함될 때 30만 그 정도 하나 봐보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바로 아파트 연립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A. 자연 보호정보자 B.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을 동의받았다 이럴 때는 바로 10만만 있어도 지정을 할 수 있구나 4번, 이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가나목이 아닌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획관리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3만만 있어도 돼요 이와 같이 면적을 요구합니다 계획관리에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청할 때는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을 포함할 때는 30만 아파트 옆에 건설한다 그런데 그 장소가 자연 보호정익이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10만만 있어도 되고요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관리적을 지구단위권을 취해서 개발할 때는 3만의 면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적에 여겨있다 지정할 때는 4번, 그 지역의 도로, 수도, 하수와 같은 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요 재난경, 경관, 미관 이런 것들이 헤쳐지지 않는 장소였다 또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을 장소였다만 지정을 하도록 기조합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요 가로 2번, 이 도시적 여겨지에 개발하기 위한 개발진구가 지정되었다 그러면 개발진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A, 주거복합개발진구가 또 특정개발진구가 계획관리에 지정되어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고요 산업통개발진구고 이것은 계획관리역, 생산관리역, 농림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관광휴양개발진구는 도시적 여겨지역이면 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도시적 여겨지역에 그런데 불안에 있어서 취락주차 해놨는데 주민들이 다 돌아가셔서 더 이상 전치를 할 필요가 없다 취락주으로서 그때는 그 취락주구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인을 지구단위로 짜서 대체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거기에다가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가로 3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1번 지구단위기 수립해서 동그라미 꼭 읽어두시고 1번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동그라미 3번 읽어두실 것 지구단위기 수립기준은 국토교통장에 정한다 2번 지구단위 내용 아까 했죠 지구단위기 지역구역은 지정 목적을 유리하게 하여 지구단위기는 다음에 3번과 5번 상을 포함한 둘이 상을 꼽힙니다 둘이 뭐냐 3번 체크 기반스레 배치규모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 용료를 높이고 최저한 퇴원 이건 필수적 포함량이고 나머지는 이미적 포함량이다 이거 봐주시고 넘어가도 돼요 186페이지 거기도 넘어가도 돼요 186페이지 바로 법 적용기준 완화에서 가로 1번 꼭 읽어두실 것 아까 했죠 가로 1번 꼭 읽어두실 것 10가지 규정을 완화 중화할 수 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188페이지 바로 그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189표로 갑니다 189표에 보면 4번 밑에 5번 통과하고 6번 중요표 주차장 설정 100% 완화해준다 박산에서 한옥마을 보전 차업문 거리 조성 차량 진입 금지관 정해서 운영한다 그때는 100% 완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과하고 190페이지 8번 높이제한 완화가 하나 했죠 이 높이제한 완화에서 도시적만 완화해준다는 것 피도시적은 완화 안 한다는 것 도시적의 개발증률을 지정해서 지구단역 지정해주고 지구단역 지정할 때는 높이를 120번까지 완화해준다는 것 도시적만 완화해준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10번 보면 검폐리 용지원을 완화할 때 그때요 1번 3번 7번 그것도 다 줄 거예요 10번에 1, 3, 7량선 도시적이다 이렇게 써놔 그냥 도시적에서 검폐리 용지원을 완화 받을 때요 얼마까지 완화되냐 아까 했죠 검폐리 150 용지원 200%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하까지 봐준다 이거죠 마지막 줄 도시적 외우적 지구단역도 역시 지구단역으로 검폐리 150 용지원 2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읽어두시고 가로 1번 지구단역 수립해서 3년 3년 다음 날 효를 읽게 된다고 봐주시고 2번 중에 5년 5년 다음 날 효를 상상 낙여했죠 넘어가시고 5번 지구단역 개혁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역 개혁에서 정한대로 그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장을 설치라고 그랬죠 지구단역 맞게 해야 한다 이를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증액 또는 2000원을 반차한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여기까지가 지구단역 개혁구역과 지구단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93페이지 개발행화를 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